비가 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학술 대회에 참여를 하시느라 고생을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팬데믹 상황을 겪은 아동의 심리적 특징을 발표하게 될 이른봄 심리상담센터의 옥찬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어린이 박물관에서 아이들을 이해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발표 시간이 식사 직후라서 좀 나른하실 것 같아서 PPT를 좀 무겁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과 심리정서에 미친 영향을 지나서 마이크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결론과 제언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방을 하시는 어머님들의 주호소가 조금 달라졌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냥 광범위하게 우리 아이의 발달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도움이 필요해요. 친구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호소 문제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떨고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발달이 늦는 것이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데 발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혹은 제가 인상 깊었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 오히려 엄마랑 안 떨어진다고 한다. 혹은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까 봐 무섭다라면서 하루 종일 운대요. 이런 아이들은 분명 불안한 기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이 아이들의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모임이 최소화되었고요.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었고 학교든 학원이든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공교육이나 사교육 가릴 것 없이 모두 비대면 교육이 익숙하게 되었어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영어, 영어학원은 비대면으로도 매일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때 아이들은 수업보다는 폰으로 딴짓을 하는 몰폰이라고 하거든요. 몰폰을 좀 더 많이 한다, 걸리지 않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등의 전자매체를 사용한 교육 방법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의 반경 역시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폭과 환경 역시 축소가 되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면 비등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아이들은 모두 다 전면 등교를 했어요. 그런데 등교가 결정이 됐지만 얘네들이 학교에 가서 뭘 하니? 라고 물어보면 수업을 해요. 그런데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랑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놀면 안 돼요. 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는데 이때 화장실에만 빨리 갔다 와야 돼서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가서 중요하게 과업을 다루어야 하는 발달 과제들은요. 새로운 친구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조치로 어떤 1학년 아이들은 이런 과업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1학년 아이는 그러다 보니 2학기가 될 때까지 반 친구 이름을 3명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 올 때는 친구 이름 한 명이나 많게는 3명까지 나한테 좀 알려주련 하고 이런 숙제 같은 것들로 아이들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기도 했는데 이처럼 아이들은 주변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직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팬데믹 상황에 가장 큰 피해 집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아동들의 정서 및 행동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했는데요. 제가 자료집에 실어놓은 것은 13.8%라고 나오는데 이후에 제가 후속 자료들을 또 찾아보니 17%까지 증가를 한 자료가 있어서 좀 후속 자료로 PPT에는 삽입을 하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유엔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보고되었는데 종결을 맞이하진 않았으나 이 변화가 가득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방향들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현 주소라고 해서 적어보았는데요. 발달적인 측면과 심리정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발달이라고 생각하기에 먼저 발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심리치료센터나 병원 부설 아동상담센터를 찾는 아이들의 주된 호소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언어발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발달 중에서도 언어발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발달이나 언어가 좀 늦어요라는 아이들은 분명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오는 아이들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언어발달의 지연만을 주호소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장애를 가졌다거나 뭔가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음이라든지 아니면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의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 주변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세요. 이 아이가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시고 저 역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사업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머님들이 개인 단위로도 의뢰를 해주시고 원 단위로도 의뢰를 해주시는데 가장 많은 호소를 보이는 것들이 역시 언어발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도 아이들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1년에 이 표가요. 서울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입니다. 이거는 뭔가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검사 도구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주관적인 응답으로 답변을 하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주황색 부분이 상당히 그렇다 초록색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언어 노출과 언어발달의 기회가 감소하였다였는데 74.9%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체발달에 대한 염려였고요. 그 다음은 과도한 신뢰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스트레스나 짜증, 공격성이 늘었다라는 보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주관적인 답변을 살펴보시면 이러합니다. 아이들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좀 늦는다. 이 아이가 연령보다 좀 어린 아이처럼 보인다.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나 언어발달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응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응답은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니뭐니 해도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더라 하는 게 83.5% 그리고 신체발달, 과도한 신뢰생활로 인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느끼시는 첫 번째 어려움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들의 주관식 답변을 보면 이러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성도 떨어지고요. 발달도 떨어지고요. 뭔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대비가 안 됐어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발달 문제는 비단 유아기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학년기 아이들의 학습 수행 능력과 인지발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축 수업이 다 해제가 돼서 아이들이 정상 등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아동의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이 어려웠고 특히 편차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9.4%, 학부모의 62.8%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다라는 우려의 의견을 내비쳤는데 실제 제가 만나던 6학년 남자 아이 중에 하나는 뭐 하니? 그 비대면 수업 시간에? 라고 하면 전 멍때려요. 할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른 아이는 전 몰폰해요. 이게 잘 안 보이게 맞추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보지 않으면 게임을 하기도 한다고 대답을 해서 학습 태도와 집중은 비대면 수업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이의 수학 성취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수행 능력을 평가해 보았는데 4학년 아이들과 6학년 아이들을 조사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6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4학년 아이들에게 학습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 상위권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위권의 비율이 늘고 중위권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학습이라는 것이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 특히 학년의 학습 성취도라는 건 중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선에서 일하는 학원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에게서도 보여질 수 있는 보고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6학년 아이들은 4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평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6학년 애들이요.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4학년 아이들에 비해서는 기본 생활습관이나 기초학습 능력, 디지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나마 좀 더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발달 단계상 자기 조절 능력도 4학년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이런 원격 수업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원격 수업이 적합하지 않은 저학년이나 유아나 특수아동, 다문화 아동들은 학력 저하에 노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어나 인지 발달 외에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 영역인데요. 제가 자료집에는 신문 기사를 발췌하여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진은 스페인, 호주, 미국 공동연구진의 2017년도 연구 내용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만 8에서 11세 과체중 및 비만 아동 1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신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뇌의 특정 영역 9곳에 있는 회백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회백질은 주로 뇌의 신경세포들이 모인 조직으로 주요 활동들이 회백질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백질이라는 곳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 아이에게 어떤 인지적인 활동들, 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들은요. 2012년, 13년도에 EBS에서 학교체육 미래를 만나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도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언어처리와 독소 능력에 필요한 두 영역인 하전두회와 상축 두회의 회백질 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오래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충분한 뇌발달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운동도 잘해야 뇌발달도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처럼 바깥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은 아이의 신체 및 인지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현재처럼 실외활동이 조금 피해져야 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소근육 활동이나 인지적 활동은 가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세요. 앉아서 페이퍼 워크 하시고요. 만들기 하시고요. 요새 어린 아이들의 어머님을 보면 집에서 감각놀이도 많이 하시거든요. 국수 삶아 놓고 마카로니 삶아 놓고 막 이렇게 놓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시는데 집에서 조금 간과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근육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일단 제약이 안 되고요. 요새 또 층간 소음 심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놀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요새는 또 비 오죠. 봄에는 황사 있고 미세먼지 있죠. 가을은 춥죠. 그러니까 나가 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태권도장이나 키즈카페를 이용하려고 해도 기간이 휴관을 해서 기회가 적어지기도 했고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때문에 빨리 호흡이 가빠집니다. 독일의 자선단체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일부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지 3분 만에 적절한 이산화탄소 수치의 3배를 기록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오래 하게 되면 CO2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저산소층이나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일단 이 앞에 연구와 뒤에 재호흡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인데요. 이러한 연구는 N95 마스크 착용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 아이는 ASD를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 말을 하다 보면 마스크가 좀 내려가잖아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마스크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호흡을 재호흡하는 것은 폐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영국의 경우 10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등교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이 언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생활, 보육기관 그리고 언어치료 선생님들의 보고만 보더라도 마스크에 관련된 발달 저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들의 심리 정서에 미친 영향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도 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블루 추이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참여자의 절반 가량은 코로나 이후 이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다른 가족과 갈등을 맺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이유는 내가 잔소리가 늘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 싸워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공부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외출 부족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것들이 갈등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관에 오시는 부모님들은요. 제가 코로나 블루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후 그 코로나19 이후에 내방 사유를 확인하였을 때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짜증과 화가 많아졌어요.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학이나 아동기의 아이들의 우울감은요. 애들이 성인들처럼 막 처져 있고 하루 종일 자고 이런 걸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의 우울은요. 짜증이나 화,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현재의 우울한 정서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매체의 사용은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스마트 매체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의 위험률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으나 소폭 늘어났대요. 그리고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유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외부 활동이 없어지고 얘네가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스마트폰 아니면 TV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는 시청각적인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강한 몰입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들은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도 하죠. 팝콘이 튀는 것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만 그 이외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어린 유아기 아동의 경우 훨씬 팝콘 브레인에 더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되었을 경우 좌우 뇌의 불균형으로 뇌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인지 발달이나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금쪽 같은 뇌 새끼에서 나왔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어떤 거냐면 저쪽 파란색 점이 찍힌 거는 코카인 중독자의 뇌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점이 찍힌 사진은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는 사람의 뇌인데 활성화되는 영역이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두 부류는 같은 중독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중독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의지의 문제야, 일상생활 습관의 문제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독은요. 뇌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상, 스트레스, 자기 조절에 관련된 뇌회로의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릴 때 중독 경험을 하면 성인기에 다른 물질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역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느냐. 돌봄은 그동안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했었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엄마도 쉬고 싶어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그래, 그럼 조금만 더 봐. 그럼 30분만 더 봐. 하지만 30분이 더 많은 시간이 되고 두세 시간씩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감소해요. 코로나19 동안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걸 긍정적으로 인식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는 인식 또한 높아졌고요. 특히 전업주부의 우울감이 높아진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중 한 분은요. 선생님 제가 새끼 챙기느라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새끼가 내 아이를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네? 라고 했더니 방학 때만 새끼를 챙겨주면 됐는데 이제는 매일 새끼를 챙겨줘야 된다고 너무 힘드시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보고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성인들의 정서 변화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나 우울증의 유병률이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10%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냈고 입원 치료 기간에는 50%에서 우울증을 경험하였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양육자와 정서 분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슬퍼하는 것 같으면 엄마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화났어? 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정서 분리가 더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들의 정서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얼리언스라는 이 아동보호연합단체에서 보고 하기로는 코로나19 동안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학대나 대인관계 폭력이 증가할 수 있음이 경고가 되었는데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부모님이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자녀한테 풀어요. 스스로를 자책해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 보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집단생활 자체에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이를 맡길 곳이 또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일이 생기면 이웃집 할머니, 동네에 살고 있는 엄마 친구네 집 이런데 맡겨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문화를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들은 돌봄은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부모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양육 효능감을 경험을 하면서 소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이의 몫으로 남게 되는데요. 특히 저한테 오는 아이 중에 하나는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엄마는 괴물 같아요. 아 그래? 그 괴물이라는 게 어떤 뜻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미친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얘랑 같이 있어요. 사실은 전에 같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엄마들은 이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아빠까지 합세를 합니다. 전에는 엄마만 주로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평일에 이 아이의 실생활을 이렇게 길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그러면 아빠도 얘를 또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동안 이렇게 지냈어?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는 그전에는 엄마만 감당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빠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아빠들은 무섭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너 이러면 엄마가 나갈 거야. 너 나가. 이제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황은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식당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아이가 밥을 좀 안 먹었어요. 찡얼찡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아기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밥 안 먹는 애는 집에 못 가. 넌 여기 있어. 하고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너무나 놀랍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밥 잘 먹어야 돼. 결국 데리고 가시지만 결국 이러한 협박과 위협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학대라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폭력 경험을 분류하였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특히 정서학대 방임, 체벌, 정서학대, 다중폭력의 집단을 속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행복감 수준은 더욱 낮았고 외로움과 불안함, 지루함의 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돼요. 이후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심리정서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 내외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이고 아이고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후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안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분명 성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을 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발달이 지연된 아동 대상으로 조기 선별을 하고 조기 개입을 하여 이 아이들의 늦어진 발달을 조속히 촉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제고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은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 능력은 신체 발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놀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체 교육 활동을 제시하거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좀 감소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청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할머니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근을 하는 날 긴급 돌봄을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부모님들의 돌봄을 좀 부담을 줄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하겠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다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결국 회복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이제는 부모님에게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부모나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들이 힘을 합쳐 이 아이들의 지금 이 현재가 미래로 그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을 겪은 아동 심리적 특징 포스트 팬덤이 우리 아이는 안녕하신가요? 의 토론을 맡은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장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 문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유아동이 겪은 어려운 상황과 영향에 대해서 발표문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추측하고만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으로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아동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발달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높아진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지 하는 발표자의 제언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엔더메익으로 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공교육, 사교육 할 것 없이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면서 전시와 연계된 현장 교육이 무엇보다 중시됐던 박물관 교육마저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론자 역시도 유아동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 집단으로 보는 발표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실제로 2021년 1월 이후에는 관람객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급속하게 개발, 제공함으로써 박물관,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박물관 교육을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전자매체를 통해서 박물관 콘텐츠를 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유아동들은 전자매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고 전자매체 앞에 앉아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림이 번호가 잘못 말겨졌는데요. 세 번째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에 해당하는 아동은 겨우 6세였고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홍보하고 서울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동들이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콘텐츠를 원격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사실 저희 운영자적 측면에서는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위로는 했지만 토론자 역시도 유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한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박물관, 미술관들은 압타투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콘텐츠를 양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를 마주했을 때의 당혹스러움과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지금까지의 기술 축적을 한 번에 바꾸어 되돌아가기에는 아까운 마음에서 혹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생각에서 온라인 전시나 원격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관에서도 현장학습으로 100% 전환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전자매체를 통한 비대면 접촉이 유아동에게 특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포지엄의 주제 선정과 발표자의 원고 내용은 매우 시의성 있는 현상 진단과 더불어서 적절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토론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발표자의 원고 내용에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문에 대한 반론보다는 발표자가 제안한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강조한 아이들이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 역할 중에서 특히 박물관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발표자가 원고에 언급해 주신 코로나19 이후에 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위해서 지자체,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조기 개입 측면과 신체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공간 확보 측면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적용 가능한 방법적 논의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발달 지연의 지연 아동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방과 후 돌봄교실이나 보육기관과 연계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박물관 교육 후 특히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교구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실행해 왔던 박물관 전시나 교육의 한계성을 벗어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들의 방법들을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 교육에서도 콘텐츠의 보급을 넘어서 보다 주도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제를 활용한 교육이나 혹은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한 이것도 그림 번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1번입니다.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한양도성연구소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현장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역사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동대문 지역 역사 이야기는 전시관의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간수문과 한양도성유적을 특히 야외 활동을 모두 포함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야외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코로나19 동안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리적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토론 문을 이렇게 너무 정성껏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토론자께서 저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박물관의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신체 활동이 증가가 되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았지만 사실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의 실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온 것들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서 좀 적절하지 않아도 비전공자의 꿈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아이들이요 그 포켓몬고나 신비아파트와 같은 게임, 만화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게임처럼 박물관 스탬프를 특정 장소에서 체험을 하고 나면 얻을 수 있게 하구나 아니면 제가 민속박물관의 사이버 놀이터를 사실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게임에서 착안을 했었던 거였는데 우리 이제 만나요 라는 활동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유를 찾아보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아니라 폰으로 어떤 앱을 다운을 받아서 구유를 찾아서 뭐 그 사진의 일부만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어디에 있을까 힌트 외양간에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진을 찍으면 도깨비가 뿅 하고 나오는 어플이 개발이 된다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다만 동선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진행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꼭 어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진 그 워터마크가 찍힌 사진 주고 이것과 똑같은 사진을 찾아오세요. 원본을 찍어오세요. 라는 활동들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아의 경우에는 촉감이나 감각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을 증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년기 아이에 대비해서요. 수행이 미숙하기 때문에 단순 페이퍼워크보다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여기 입실하기 전에 밖에 있는 무수히 너무 예쁜 굿즈들을 보았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엔데믹 이후가 됐을 때는 키자니아 같은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좋아하니 이런 예전의 직업들을 체험해보는 경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물관은 이제 예전에 고리타분하고 근엄한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도 박물관 굿즈가 굉장히 힙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이 생기거든요. 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 위행전 같은 거에 보면 집신을 오래 신기 위해서 소똥을 발라서 신었다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똥, 방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니 집신 밑에 약간 흑점토라든지 점토를 사용해서 소똥을 발라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좋은 정서를 경험을 하면 그 기억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더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서 어릴 때의 기억이 성인이 돼서도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비전공자의 꿈 같은 이야기지만 아이들 역시 박물관이 늘상 가고 싶고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적절했을까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같이 일선에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직접 해주시는 분들이 교육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관에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3분 발표 3분 발표 591 근처 네지 부재